네 프로시선으로 왔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드렸고요. 오늘장 주간으로 본다면 양시장 나란히 상승 마감할 것 같은데 코스닥도 더 탄력 키워가네요. 1%가량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금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죠. 이창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다행히 이번 주 조금 갇힌 장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금요일 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 질문에 앞서서요. 일단 오늘 지금 시세 분출하고 있는 종목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들으셨는데 강한 쇼팅이 나와서 이 부분 좀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왜 이렇게 또 강한가 봤더니 시총 상위주 그 안에 시총 3위 이번 주에 쟁탈전이 좀 치열했었죠. 오늘도 알테우젠 살짝 쉬어가는 가운데 HLB가 23%까지 고점 돌파 이어주고 있습니다. 조만간 10만원 지금 목전인데 돌파할까요? 여기 98,200원까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들으신 대로 미국에 보험 등재 가까워지게 되면서 이번에 정말 FDA 허가가 나게 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차영주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10만원 돌파는 시간 문제일까요? 일단 그 정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신규 매수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조금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분명 긍정적인 뉴스인데 우리가 일반 의약품 품목에서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최종적으로 FDA 승인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FDA 승인이 나면 여러 가지 약들 속에서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서서히 늘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주가가 급하게 가는 거예요. 일단 10만원이라는 것을 뚫어준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뉴스에 따라서는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 만에 이것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테프 좀 늦추시고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주식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M 등재가 되면서 리보세라닛에 대한 평가 다시 한번 기대치 그 최고조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만 신규 매수하더라도 지금 트레이딩 구간 아니다. 오히려 길게 보면서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자라는 의견부터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또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자리하게 되면서 이슈 정말 집중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다음 주에 퍼포먼스까지 기대해보죠. HLB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시장 질문도 좀 간략하게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청원 PV님. 금요일에 반등을 주면서 월요일에 상단에 아주 강하게 뚫어낸 건 아니지만 박스권 안에서 그래도 꽤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끌고요. 거래소 쪽으로는 모처럼 만에 들어온 기관의 수급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단을 뚫어내는 데 있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수급도 한 역할을 해줄까요? 네. 당연히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하는 것은 나쁘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된 투자체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 두 투자체가 한 번에 같이 들어오면 가장 좋은데 지금은 현물시장 기준 우선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개월 기준으로 기관의 가장 큰 매수세가 오늘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또한 이렇게 달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적지 않게 됩니다. 그와 함께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금 강합니다. 현물 기준으로는 천억밖에 되지가 않지만 선물시장에서는 오천억 원입니다. 오천억 원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회 변수의 흐름이 지금 좋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 답보 상태에서 돌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참 아쉬운 흐름입니다. 해외 증시 특히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와 미증시의 흐름이 저렇게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2680포인트만 찍으면 지금 내려가고 또 꺾이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일까 참 많이 고민을 하다가요. 개인적으로 다음 주인 것 같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당연히 옵션 만기가 있는 다음 주가 됩니다. 옵션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지수를 결정짓는 외국인이 우선 옵션 가격의 일정 부분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 주 시장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올해 들어서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어제와 오늘 외국인은 콜옵션을 또 매수하고 있고 푸드옵션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명확하게 지금 방향을 위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차례 움직임이 나온다면 다음 주는 코스피 기준 2700포인트 높게 보면 2750포인트까지도 우리가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한 면은 있지만 다음 주가 되면 충분히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수급과 함께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 열려있다. 다음 주에 또 옵션 만기일에 있어서 변동성은 감안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차유연님 다음 주 상단 돌파할 가능성 높게 보세요. 사실 오랫동안 지금 횡보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종목도 그 안에서 주도주가 명확하긴 하지만 좀 빠른 순환매를 나타내면서 좀 가두리 당제나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밤 이제 고용지표 발표 다음 주에 CPI까지 있는데 이것이 뭔가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까요? 우리가 등산을 가면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누구를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증시가 그동안 그런 모습들로 보였습니다. 2600이라는 정상을 찍고 내려왔었어요. 작년 6월에 찍고 내려왔고요. 작년 8월에 찍고 내려왔고요. 작년 12월에 2600만 오면 하루 만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밥을 지어먹고 잠을 잔 게 아니라 하루 만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2월 말부터 3월까지 거기서 밥 찍고 지금 텐트 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내려올 생각도 있지만 뭔가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비축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차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3번을 다 하루 만에 찍고 내려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기서 횡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횡보의 재료를 좀 몇 가지 살펴보죠. 우리가 일단 HBM의 반도체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살아있기보다는 하이니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지수를 끌기에는 쉽지 않죠. 더군다나 시총 2, 3위를 다투고 있는 LG 앤소리에 현재 지금 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이들만의 리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다양스럽게도 전반적으로 기업 밸려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지금 이 상태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지어먹고 있다는 것은 위로 갈 확률이 저는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물론 확률 싸움이긴 하겠습니다만 7대 3 정도로 위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게 된다면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 갭으로 떠준 상태에서 이런 십자형 모양이 나오고 중요한 건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순간 저는 2,700을 뚫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위쪽으로 우리가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네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력하는 주도주, 시장을 이끌고 갈 핵심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도 정상에서 정상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미국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 조금 불안하고요. 애플은 추세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던데 엔비디아 고공행진, 마이크론 다시 한 번 브리핑에서도 들으셨지만 노보 노디스크가 시총 계속해서 울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를 넘어갔으니까요. 결국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시장을 이끌고 갈까 이청원 pb님 어떤가요? 당분간 조금 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쪽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이크론이 다시 한 번 주당 100달러를 넘어갈지가 상당 부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99달러에 간반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메모리 쪽에서 이제 훈풍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AI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주위에 대단히 많이 상용된 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관련된 산업이 이제 태농 국면에 놓여 있고 기업들 또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2020년대 들어서 이 AI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산업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크게 증가시켜서 경제를 크게 견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정이 분명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당분간 단순하게 올해가 아니고요. 길면 2년, 3년 저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약바이오는 각 기업들의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다음 달에 있을 AICR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 못지않게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가 조정이 너무나 컸는데 그게 이제는 반등 또 반등 매수세의 기미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테오젠을 시작으로 해서 제약바이오에도 지금 훈붕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기업들 특히 점진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는 앞서 앵커님께서 브리핑을 했던 유한향인과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시장은 당분간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종목들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답안지가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만 안다면 적어도 좋은 수익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단을 열어줄 섹터가 이제 AI와 함께 애플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100달러 넘어선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요.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노보도디스크의 강세로 오늘 한미약품이 5%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좋은 흐름 한국 BNC도 비만 관련 종목들 안에서 강하고요. 간암신약 관련해서 HLB 강하지만 항암신약 관련한 키워드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포트 안에 꼭 들어가야 할 종목 이렇게 주셨네요. 자 그럼 종목으로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대변했던 종목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요. 거래대금 1위는 앞서 저희 점검했던 HLB였고요. 그리고 4위가 AD 테크놀로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은봉 전환되면서 신고가 뚫어내니까 바로 또 차익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는 합니다. 삼성 쪽으로의 디자인하우스 협력사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삼성이랑 ARM이랑 손을 잡다 보니까 여기에 수혜 많이 받을 거다. 뭐 에이직 랜드 같은 TSMC 쪽도 괜찮긴 하잖아요. 흐름 자체가. AD 테크놀로지의 오늘 슈팅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만 치료제 질문을 저한테 하셔야 되는데. 아 그쪽이 더 전문인데요. 전문인데 일단 반도체를 하셨는데. 일단 어쨌든 긍정적인 오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을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건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왜 이것을 이렇게 빠르게 식었는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은봉을 달고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다음 주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고점에서의 십자형 변동성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량은 반전 신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변동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반도체가 강한데 왜 이러냐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동행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것은 하이닉스와 같은 HBM 같은 경우고요. 삼성이 지금 HB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빨라야 양산이 올 가을 하반기쯤 되겠죠. 늦으면 내년 초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협업을 하는 건데 긍정적인 뉴스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과연 어떤 영업이익을 내겠냐라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는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게 지금 팩트냐 아니냐를 따지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은 다 분위기가 좋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와 NVIDIA가 꺾이지 않는 한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가 돌기 전에 뭐가 돌렸죠? 저전력 돌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온디바이스, CXL 다 돌았습니다만 그들의 공통점을 놓고 본다면 시세의 연속성이 답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식들에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했다면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단 이것도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그 대안 줄어서. 지금 이제 일부 유튜버나 이런 것들은 하이닉스 못 쫓아갔으니까 대안으로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론했던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이닉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순환매가 돈다라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 그래도 나는 이것을 난 매매못해, 이렇게 빨리 못해. 차영주처럼 몸이 둔하기 때문에 빨리 못 뛰어라고 한다면 전 여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모아가시고 한미반도체 모아가는 거. 전략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했던 ISC 같은 오늘 SKC 인수 관련해서 이 두 종목이 다 잘 갔잖아요. 반도체 모멘텀으로. 이쪽도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스토리를 많이 보시던데 결국은 하이닉스가 중점을 지켜주는 게 이들 종목에도 핵심이 되는 건가요? 이 테스트 소켓은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중간 정도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HBM에 있어서의 테스트 소켓도 이 ISC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반도체 저전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기판 밑으로 깐다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때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분들 테스트할 때 반도체가 이만한 반도체가 아니에요. 반도체가 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테스트하는데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장비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할 때 이만큼한 거에다가 꽂고 빼고 이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빼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경제적 해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반도체가 나올 때 테스트 소켓.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가 개발이 되면 될수록 뒤에서 청바지를 진짜 파는 건 누구다? 테스트 소켓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테스트 소켓도 장기 포트폴리오의 한 카테고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로 가볼게요. 오늘 장중 거의 상하가 터치까지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2시 반 구간에 한 번 더 포착이 됐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 SDI도 오늘 강하긴 했지만 다시 한 번 전고체 배터리주 안에서의 새로운 대장주가 등극하나 여기 슈팅 추가적으로 이어질까요? 조금 좋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의 목표 가격이 24,000원이었는데 오늘 한 번에 돌파를 합니다. 29,000원까지.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배터리의 수병 자체가 깁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양산은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화두였는데 우선은 삼성 SDI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2027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장착 전기차를 시장에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략 남아있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의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매출을 크게 견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른 기업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 실적이 지난해에 조금 좋지 않게 나왔지만 사실상 한 해 조금 안 좋았을 뿐 그 이전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더 큰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홀딩 관점 주셨습니다. 하이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오늘 낙폭과대 엔터가 바닥에서 꿈틀댔습니다. 이제 저점 나온 건지 사실 최근에 걸그룹 열애설 같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투심을 무너뜨리는 뉴스까지 나왔었는데요. 오늘 급반등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일단 오늘이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양보가 하나 갖고는 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모양 자리가 참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 저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월요일 날 한 번 급등하는 겁니다. 이 정도 급등이 나오고 화요일 날 조금 조정이 나오면 수요일 날 정도 매수. 그렇게 아니면 그래서 일단 확인은 다음 주 초반에 확인을 하시고 매수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중에 하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것은 지수가 레벨업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려면 다 같이 동반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혼자 송구처럼 올라왔으면 그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올라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것 중에 하나가 엔터 쪽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실정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고 확인은 월요일, 화요일 날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수요일, 목요일 쯤에 그때서 저희가 또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때 엔터를 매수할 준비를 지금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에서 지수의 레벨업 그리고 아프티스트의 2분기 컴백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자리 김인아기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 기회 되겠네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차영수 전문위원 이청원 PV였습니다. 고맙습니다.